이방인의 리얼 한국 정착기 이웃집 차였습니다. 홍석천 씨 그리고 사유리 씨, 크리스 씨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당연하죠. 봄이 왔더니 사유리 씨가 봄 처녀가 됐어요. 맞아요. 오랜만에 치마 다 입었어요. 그러니까요. 봄맞이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벚꽃 구경?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벚꽃 구경 빨리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가 외로우니까 홍석천 오빠 같이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정신 차리시고. 바로 거절당하는 우리 사유리 씨. 바로 거절. 근데 보면 어때요? 여자친구들끼리 가는 거. 언니 같이 가요. 제가 데려갈게요. 언니 손 꼭 잡고 갑시다. 그리고 치킨도 먹어야 돼요. 꼭 치킨이어야 돼요. 맥주랑 좋아요. 좋아요. 오늘 주인공들들은 여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애가 있어요. 아기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라이제리아는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사실 라이제리아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을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비즈가 있습니다. 맞아요. 라이제리아 강좌에 가고 싶으셨어요. 라이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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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알바킷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뷰리아입니다. 라이베리아. 네. 지금 세 분의 관계가 궁금했는데 짝보면 제가 압니다. 세 자매예요. 그러니까 세 자매. 둘째. 둘째. 막내. 엄마 저랑 동생. 네. 그리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이 살았었던 엄마의 이모. 친척. 네. 그리고 같이. 약간 라이베리아의 어떤 힙합 전사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 CL 뭐 이 정도의. 근데 엄마가 어려보이는데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돼요? I'm 38. 아. 아 그래요? 진짜. 반갑다 친구야. 한 지붕. 세 여자들이 살아가는 재밌는 이야기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원. 유 집 탈수예요. 아 베기 포 투네마. 아 더워. 엉겨붙은 채 떨어질 줄 모르는 두 사람. 마키 씨와 비비안입니다.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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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미아타는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고향에서 먹던 요리라네요. 막간을 이용한 댄스 타임. 정말 흥이 넘치죠? 조출한 식사가 준비되고. 가족끼리 있을 땐 고향에서 먹던 대로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마키 씨. 그런데 마키 씨는 손을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키 씨는 큰 사람을 먹어요. 마키 씨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키 씨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키 씨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키 씨는 잘 안 하고 있어요. 얼굴에 할 말이 가득인 것 같죠? 하하하. 하하하. 아니, 어차피 밥 다 먹을 때까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하하. 하하하. 그리고 말도 못해. 그럼 나 없는 사람 같잖아. 하하하. 우리 집어, 잘 먹고 있습니다. 짠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하하하. 그리고 이 집에 또 한 명의 가족, 조셉.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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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놀아주는 거 맞죠? 어머, 어머, 어머. 아미아타. 겁이 많으면, 특히 남자애들. 겁이 많으면 남자가 아니잖아요. 상남자가 아니잖아요. 엄마 저한테도 했었어요? 기억이 나요? 되게 무서웠던 시절. 아프리카식 담력 훈련. 무섭네요. 나 어떻게 드라마 좋아? 나 한국만 배웠어요. 홍주씨. 드라마 볼 땐 천생 한국 아줌마입니다. 완전 빠져들었는데요. 애지중지하는 조셉도 잠시 뒤로 한 채. 너 정말 나한테 기적이었어. TV 속으로 빨려 들어갈 기세입니다. 두 사람께요. 예스. 감사합니다. 내 어머니. 어머니. 새 여자의 고향인 라이베리아는 미국 흑인 노예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계속된 내전으로 가난 난민촌에서 생활했던 모녀는 4년 전 한국에 와서 새 가정도 꾸렸지만 남편의 비자 문제로 현재는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조셉이 태어나고 친척 비비안까지 한국으로 와 식구가 둘이나 늘었습니다. 조셉이 태어나고. 그녀는 제가 그리고 마키씨가. 조금 더 스트레스였지만 더 좋았죠. 조조가 또한 더 스트레스에 become. 이제 비비안이 또한 더 스트레스에 become. 더 스트레스에 become.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싸우고. 저는 싸우고. 이런 아침 제일 일찍 일어난 아미아타. 외출하려고 보니 지갑이 텅 비었네요. 다 없어. 텅 없어. 가고 슬리 인에 룸도 티케라 조조. 식구가 늘면 지출도 늘어나기 마련이죠. 딸에게 조셉을 맡기고 서둘러 집을 나서는 아미아타. 얼마 전부터 식당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맛있지. 오늘 밥봤다. 물 꺼내봐 우리. 얇게. 썰어서 여기에다가. 너 하나 다른 거 보고 올게. 네. 이거는 꽃게탕. 꽃게탕. 응. 여기다 담아놔. 얇게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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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불안불안한데요. 한국말로 짓 씹어놨어. 한국말로 이렇게 막. 작은 걸. 어 또 거르지 않고 크고 작고 막 상에서 먹은 짓 씹어놨다며. 한국어로 잠깐 잠깐 내가 알려줄게. 괜찮아. 보고만 있기 답답하셨나봐요. 감사합니다 언니. 칼질이 확실히 달라졌네요. 이번엔 꽃게 손질입니다. 이렇게 손질사 입장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걸 딱 내버려 보세요. 다리 뿜어지면 안 돼요. 밤이 빡빡. 여기 세게 하면 지워져요.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사장님 앞에서는 씩씩하고 당당하게. 한 번 가르쳐주면 척척 잘 해냅니다. 추워. 너무 추워. 아미아타 이런 추위는 처음이죠?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몰려드는 손님을 맞이할 시간. 몇 분이세요? 편하신 코스 다이소. 조금 긴장한 것 같은데요. 우리 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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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요. 뭐하는지? 포스 뭐하는지? 리피? 네. 많이 주면 돼요. 네. 포스가 아니라 코스네요. 포스 뭐하는지? 포스. 어디세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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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이 아직 서투른 신입 아르바이트생. 다 봤진 않은데? 네. 몇 개씩 넣었어요? 세 개. 네. 세 개씩 넣었어요. 양념게장, 간장게장, 돌게장. 세 개 나오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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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톤. 돌. 돌. 메뉴 이름도 한 번 더 숙지. 이거 게장 좀 더 주시고. 콩나물이랑 계란찜이랑. 생선이랑. 공깃밥도. 네. 이거 다 기억날까요? 불게장. 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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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3인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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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머릿속이 하얘지. 나미아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공깃밥 하나요. 하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건 물어가면서 침착하게 일을 해나갑니다. 잘 챙겨. 그걸 같이 해서 드려먹으면. 제가 배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배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배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나미아타 엄마라는 이름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이자 전부입니다 그날 밤 점점 늙어져서 그렇죠 아프고 그다음에 괜찮아지고 아파지고 괜찮아지고 근데 이건 원래 아픈 것보다 더 심해졌어요 출산 후 100일도 안 돼서 생업전선에 뛰어든 아미아타 주말 아르바이트여도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죠 늦은 밤이 돼도 아미아타는 쉴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아기들은 안 자려고 할까요 길고도 고단한 아미아타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또 어디를 다녀왔는지 한 짐을 싸들고 온 아미아타 이게 다 뭐예요 집에서도 일하려고 양말 포장거리를 갖고 온 건데요 의욕적으로 설명해주는 아미아타 근데 비비안 듣고 있어요 비비안 듣고 있어요 비비안 아니 아미아타 좀 도와줘요 아기아타 좀 도와줘요 아기아타 좀 도와줘요 빨리빨리 해요 지금 해병 그릴 때가 아니에요 디방고 디방고 아예 누워버린 비비안 이쯤 되면 대놓고 시위하는 거 맞죠 결국 마키 씨까지 합세하는데요 비비안이 원망스럽지만 군말 없이 엄마를 돕습니다 드디어 양말 포장 끝 기분 좋게 일을 마친 그날 밤 또 무슨 일이에요 또 무슨 일이에요 또 무슨 일이에요 198,000 it's too much it's too much and that's what what do now we just have to go over work because we order bills and we get rent we have to pay for this money the rent and juice no milk, no papers there's my last money see my cheek up no money nothing nothing in my cheek up there's my last last money so we want to use this one to even be eating small small so we have to go and look for the job 주말 아르바이트로는 벌이가 부족한 상황 오늘은 비비안이 아미아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있어요? 어? 이? 이 없어요? 이 없어요? 입 한 번 뻥끗 못한 비비안 이번에도 아미아타가 앞장섭니다 서버디 주말하네요 일 있어요? 일 일? 미싱 할 줄 알아 미싱? 응 미싱 알아 미싱 할 줄 알아? 아미아타 할 줄 알아요 왜 그랬어요 아미아타? 어떻게 하려고요? 이거를 살살 박으러 한 스모스 스모스 나 쭈꽁 쭈꽁 나 그 껴갖고 계속 연습해봐 이번엔 비비안이 앉아보는데요 비비안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안되고 아니 나 나 나 아닌데 혹시나 기대를 해봤지만 역시나네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아이고 나 어떡해 이고 The most difficult thing for me is to get a job because I cannot speak Korean and to get job you have to speak Korean so I want to know everything everything even if I go in the market I want to know how much for fetch 그래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그 선생님이 배우고 싶을 때 그 선생님이 배우고 싶을 때 그 선생님이 배우고 싶을 때 선생님이 배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선생님이 배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정말 귀여운 선생님이죠? 전자. 전자. 비비안을 위해서 제작한 마키시표 한글 낱말 카드. 신구대. 비비안도 진지하게 수업에 임합니다. 쓰레기통. 먼저 한 글자씩 따라 읽기. 쓰. 레. 기. 통. 쓰레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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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애라. 스마트. 이규 씨는 사물을 보고 말하기. 싱. 싱. 땡. 싱. 땡. 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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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방금 전에 배웠던 문재희의 쓰레기통. 이거 뭐야. 기억하고 있을까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쓰레기통. 쓰레기통. 이거 뭐야? 밥통. 밥통. 밥통은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죠? 밥. 밥 많이 먹으니까 잘 안 돼. 나쁘다. 새학기 첫날 아침부터 뭔가 못마땅한 표정의 마키 씨. 나 어떡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발 불편해요. 몸에. I need to change this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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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doing? I need to. Go on diet. Go. I need to. I need to. 작아진 교복에 몸을 맞춰야 하는 건가요? 사실 신경 쓰이는 건 교복만이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인 마키 씨. 거울 앞을 떠날 줄 모르는데요. 여기 있는 쬐끄만 머리들이 쭉쭉 써요. 난 싫으니까 젤로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물건이에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예쁜 아가씨. 깨끗해야지. 마키 씨 정말 귀여워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학교 잘 다녀와요. Bye bye. 마키 씨 등교 후 아미야타와 비비아는 양말 시장을 찾았습니다. 얼마요? 4천 원. 8천 원. 8천 원. 이거 비싸. 8천 원. 여기 옐로. 아예 양말을 팔아보려는 건데요. 이거 선생님. 이거 나. 나 셀린 셀린. 이거 나가 먹을 거야? 비즈니스. 비즈니스. 비즈니스 이 가게. 5천 원 아닌데. 5천 원짜리는 없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 맞아요? 네. 비즈니스. 비즈니스. 나 밖에. 아닌 것 같아. 바로 장사를 하려는 건가요? 미안해. 잠시만요. 양말 있어. 전화 전화. 전화? 응. 양말. 전화 전화. 한국어만 못해? 아니. 일본어. 일본어? 이거 1천 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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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필 외국인 관광객이었네요. 제 첫번째는.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모두가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양말 있어요. 양말 천 원. 미안해 천 원. 설마 의료 상가 앞에서 팔려놓은 거예요? 네. 네. 아저씨. 양말. 여기 천 원. 아이고. 귀엽네. 엄마. 엄마. 양말. 언니. 양말야. 양말 있어. 부르고 불러도 대답 없는 사람들.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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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도 안 도와주네요. 그 시각. 학교 다녀온 마키씨가 조셉을 돌보고 있습니다. 동생 달래는 모습을 보니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누가 보면 엄마인 줄 알겠어요. 갓난아기 보는 게 진짜 힘든 일인데 마키씨 정말 기특합니다. 조셉이 잠들면 쉴만도 한데 아 이제 청소까지 하는 거예요. 15살이면 한참 놀고 싶어 할 나이인데 이건 뭐 거의 전업주부네요. 나 맨날 아기 보고 집 청소하고 어이없어요. 그래요. 불만이 없을 수는 없죠. 와 너무 많이 온다. 태아닌 3월의 한방동. 마키씨를 위로해주는 선물 같네요.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조셉도 엄마 품에 있고 자 이제 자유인가요. 그런데 마키씨도 좀 쉬고 싶은데. 엄마 눈에는 도무지 성에 안 차나 봅니다. 엄마 눈에는 도무지 성에 안 차나 봅니다. 현실실은 매일 tut thisi의 어디에 들어가면 아니, 아님, 너 좀 해. 조셉아가 다 놨어주는 건가? 저거 말 안 되어라. 정말. 네. 그러게요. 한다고 했는데 티도 안 나고. 집안일은 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걸까요? 다시 얘기로 돌아가고 싶다. 씌울 건 소리 짓고 밥 먹고 자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청소도 안 하고. 힘내요 마키 씨. 자 이제 숙제해야죠. 아이고야. 일제감정기. 근데 일제감정기라고요? 일제감정기. 일제감정기 찾는 거 맞아? 네. 여기 썼어요. 오늘 선생님이 여기 일제감정기에 대해 조사를 하래요. 일제감정기. 내가 그 밑에 감을 했어요. 감이 원래 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점을 정으로 했어요. 나 같은 바보. 정통성. 바로 알았으니 다행이네요. 정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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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보다 외모에 더 관심 많은 나이. 나는 내 피부색이 좋으니까. 더 하얗게나 하는 건 안 좋아해요. 손크림은 바르죠 아마 뷰리풀까? 마키씨 정말 예뻐요 어때요? 예쁘지? 나도 알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마키씨 하지만 이래서 잠시 해방 친구들과 있으니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근데 막 외국인이다 보니까 현대에 보는 세상 있잖아 응 나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 어땠어? 시선 잘 맞아? 나 처음에 한국 학교도 들어가고 나 그 나라 한국 말도 그때 아예 몰랐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것만 알았어 처음에 한국말 몰라서 나 완전 심하게 받은 적도 있어 맛있다 막 우유도 던져줬고 응? 계란도 받았어 초등학교 때 상황이 어때 진짜로 내 알? 뭐야 그래서 나 되게 막 그런 중학교 되고 내가 그걸 또 똑같은 걱정을 했어 내가 이제 다른 학교를 가는데 내가 당했던 일이 또 다시 똑같이 생기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겁도 많이 났었어 근데 근데 어울러 나오다 보니 그렇지? 응 아니야 조용히 해 나랑 같은 반이어서 그래 그렇지? 밝은 모습 뒤에 가려진 힘들었던 시간 씩씩하게 잘 견뎌왔네요 스트레스 해소엔 노래방이죠 슬슬 발동 거는 아키 씨 춤 실력이 기대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놀 때는 시간이 참 빨리 가요 놀 때는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선생님이 숙제로 집에 가서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집에 간 뒤에 TV 틀었어요 근데 아이돌들이 막 노래하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게 오 좋다 나도 가수 되고 싶다 한국에서 언니 꿈이 새로 생긴 거예요 내 잠을 본 록에 살고 싶어 내가 누가 더 찾고 싶어 내 잠을 본 거 있어요 고마워요 어휴 일하는 엄마들의 공통적인 고민 안녕하세여 네 잘 지냈으요 네 잘 지내세요 네 나 시장 가요. 양말, 시장 조세, 베이베 세팅 괜찮아요? 아, 낯기 샤쿠 갔으니까 조세 봐달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요. 조세 봐줄게요. 네. 방금 가요? 감사합니다. 네, 방금 잘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아미야타, 정말 잘 됐어요.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우유 있어요? 네. 이거 조세. 이거. 감사합니다. 네, 잘하고 오세요. 조세 잘 부탁드려요. 그나저나 오늘은 어디서 장사를 하려는 거죠? 여기서 양말 팔아도 돼요? 양말? 네, 나 양말. 양말 있어요. 안 돼, 양말. 어디서요? 거기. 바로 방에. 저기서 팔아도 돼요. 아무 데서는 팔면 안 돼요. 저기서 양말 팔아도 돼요? 차 없으면 여기 차에 여기. 여기요? 네, 가세요. 저기 괜찮아요? 야간을 치는데 거기 와서 좀 해주세요. 저, 저기? 네. 시장 상인들의 도움으로 겨우 자리를 얻었습니다. 사모아. 아줌마. 양말. 알록달록 깜찍한 양말들. 잘 팔리겠죠? 안녕하세요. 양말 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좋아. 이거. 애기 잘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여기 괜찮아요? 안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양말 2,000원. 양말 2,000원. 2개, 3,000원. 하나 2,000원. 2개, 3,000원. 이때 지나가다가 아미야타를 보고 잠시 멈춰선 아주머니. 아니, 양말 많아서. 양말 많아서. 이거 나 어떻게 이렇게? 까. 아, 여기 이렇게? 아. 여기 까서 먹어. 먹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나? 라비리아. 라비리아? 예. 웨스트 아프리카. 아프리카? 네. 왜 왔어? 한국, 한국 너무 좋아요. 하나 더 가지고, 그럼. 수출할 때 먹어.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많이 살아요. 네. 열심히 살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аю. 목도 취했겠다. 다시 힘을 내보내나미야타. 네, 꼬냥이, 양바. 두 개, 3,000원 하나 2,000원. 꼬냥이, 양바 있어. 지금부터 없어요. 네 알겠어? 네 오, 드디어 관심을 보이는 손님이 등장했는데요. 얘만 줘, 삼천하네. 네, 감사합니다. 홍보해야죠, 홍보. 홍보, 홍보. 오세요, 오세요. 양반 사세요, 사세요. 이게 홍보야. 양반 사세요, 베티 사세요, 양반 사세요. 사세요, 양반 사세요. 그런 거 해야 돼. 많이 팔아. 네, 감사합니다. 양반 사세요, 양반 사세요. 배운 대로 홍보 한 번 제대로 하는데요. 베티 사세요, 양반 사세요, 양반 사세요, 베티 사세요. 골라 골라. 하나, 이천억, 두 개, 삼천억. 하나, 이천억, 두 개, 삼천억.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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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홍보 효과가 나타나나요?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가세요. 많이 가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이 정도면 장사 잘 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아미아타?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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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생생하던 아미아타가 많이 지쳐 보이네요. 언니 기분을 눈치챘는지 비비안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요. 아, 저게 뭐죠? 저렇게 구멍이 크게 난 양말을 여태에 신었어요. 아, 바로요. 야, 마마니, 저희는 거 공격이 있나요? 아, 맞지? 거 뵙는 거 봐라. 비비아티가 지쳐 보이네요. husbands, w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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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ves. 이것을 사랑해요. 이것을 사랑해요. 구경해요. 사랑해요.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봐, 여기 다 보여. 이렇게 신발. 아니, 신발, 신발. 신발. 내가 신발 사랑해요. 내가 신발 신발. 그래요, 양말 하나도 아껴 신는 게 바로 엄마 마음입니다. 한국에서 얻은 아들 조셉 늦둥이라 그런지 아미아타의 애정이 남다른 것 같은데요 7일까지 4일까지 1일까지 제가 시작했고 너무 행복했고 마키시 마키시 내가 가고 싶지 않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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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 때 나는 아이고 나만 싫어했어요 나만 마키시를 사랑하고 나는 싫어하고 내가 무슨 죄인데 뭐 더 나은 게가 죄인가 왜 이렇게 말해? 아무것도 뭐? 너가 내 어머니가 존재할 것 같아 너는 왜 이렇게 말해? 네 마키시를 너무 사랑해 마키시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조셉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둘 다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내 프린세스 조셉은 내 프린스 조셉이 태어나고 마키시에게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한 것도 사실인데요 딸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은 엄마 고심 끝에 마키시 선물을 결정했습니다 선물을 전해줘야 하는데 이 어색한 분위기 어쩌죠? 마키시 이 어색한 분위기 마키시 진짜 눈치 빠르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왜요? 책들도 또 다른 것들도 보고 있어요. 이 책들은 너무 좋아. 너의 그림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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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긴 좋았어요 좋았어요 제가 그림 그린 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저는 뭔가 조금 더 막 화장품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집안일 그만 시키고 아니 시켜와도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많으면 시키지 말고 그리고 나랑 같이 있는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오늘은 조셉이 태어난 지 100일 된 날 엄마표 100일상 떡도 보이고 이거 한국식인데요 아니요? 차가 100일을 가고 한국식이 이 떡을 가져다니는 이유 그래서 이렇게 떡을 가져다니는 네, 이거 먹어야지 아니,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어때요? 떡 맛있죠? 오늘의 주인공 주셉 정말 귀여워요 많이많이 축하해요 주셉 오늘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밝고 씩씩한 마키 씨 가족 파이팅 세 분의 도운고생활 조셉 가족 이야기 잘 봤어요 고마워요 조셉 너무 귀여워 장사하러 나가신 모습 보셨잖아요 아미야타 씨는 너무 잘해요 막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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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비비안 씨는 아직 좀 쑥스러운가봐요 한국 사람들 대하고 그러는게 저는 한국어로 말하지 않았어요 한국어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 차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고맙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dire는데 나는 지금 einfach 드리 Teleses reading 골라 골라 그러면 옆에서 골라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비비안 씨 habil전 씨의 골라 골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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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말 콜라 이 정도면 대박 나겠다. 이 정도면 대박 나겠다. 방송 나가면 이제 손님들이 와서 콜라떼스 해달라고. 아콜라 아콜라 다 부탁할 거예요. 잘 할 겁니다. 하기 애하긴 하지만 조금씩 한국에 살아가면서 고민들이 왜 없겠습니까? 고민 찬찬히 보겠습니다. 아 이름 언제냐 육아가 언제냐. 이거는 전 세계 공통 문제구나. 저는 이 얘기만 나오면 벌써 물컥해요.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 크리스 씨도 아기 지금 키우느라고 힘드시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인생에 순식간에 힘들죠. 아프리카 여인들이 한국에서 일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주로 어떤 일들 해요? 한국에 decor해요. 공장에 집합해ключ guests. 공장에 집합해금자들에게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굉장히 요리하기도 합니다. Phouar에 집합해HoR에 Age해 concerned, 제가 originally whose descendant tell us ling ride 할 때랑 비슷해. 내가 스그로 욕하고 싶어도 이렇게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쓰게 다가갈지 고민을 항상 하면서. 저희 둘 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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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좋아해요. 정말요? 한국을 좋아해요.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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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름을 불러요. 아프리카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와 함께 만드는거 같아요. 아프리카의 문화와 함께 만드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문화와 함께 만드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문화와 함께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볼까요? Q. 그녀의 문화와 함께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힘들어 보이는 바로 그녀. 그러니까 더러울 때부터 계속 가꾸고 있었어요. 엄마인 줄 알고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힘들어요. 많이. 근데 애가 애기여서 제가 애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키우고 보일 때마다 좋은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애가? 말을 당연히 안 듣지. 저 때 가장 힘들어요? 애기를 돌봐줄 때. 밤에? 아니면 얘가 제가 제일 힘들어요. 냄새가 너무...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학교에서는 뭐 문제 없어요? 학교에서 잘 때 있어야 돼. 근데 얘가 자면 제가 잘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제가 누우려고 하면 그때 엄마가 심부름 시켜요. 심부름이요? 무슨 심부름? 마키 씨 너 이거 갖고 와. 마키 씨 너 설거지 해. 네. 네. 아, 근데 공부도 중요하잖아요. 학교에서 잔대요. 수업 시간에 그거 알고 계셨어요? I don't know. She don't tell me that she's me. 이 얘기는 딸내미인데 제 소중한 딸내미인데 딸내미 말을 조금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I do. I do listen to her. I do listen to her. I do listen to her. I do. I do. I do. I do want to listen to her. You know, I do listen to her. And because I don't have sister. I don't have brother. So even though she's my daughter, but I see her to be my sister and my friend. I do listen to her. Because when I was young, I didn't have a father. And my mother took me back. And my mother was the same. Oh, my God.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Oh,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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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hard are you from my m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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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 Oh, my God. I think that she's a lot of pressure. I think she's a lot of pressure. She's a lot of pressure. She's a lot of pressure. So she was just a kid. I thought she was just a kid. Wow, that's it. She's a lot of pressure. She's in the middle of the middle of the middle. I don't think she's a little bit. She's a little bit like a mother. I think that she's a really nice daughter. I'm curious, did you have a lot of friends in Korean? What's your life in school? Uh, I'm a little more middle school. 학교때보다는 지금 중학생이라서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낙시는 꿈이 뭐예요? 가수 어우, 노래도 잘해요? 작동해요 좀 해봐요 So hello from the other side 어허허 아아! 잘해! 잘해! 잘하네 남을 시간 했는데 맞다, 잘했어 매력 확실이 있어요 딱 봐도 말투 만들어도 매력이 있어요 오오 I'm thankful to you for many things One above all you my sister Like I said before And you're my best friend That I can confide in when I'm down And I think you are the best daughter in the whole world And a person that can ever have 오오 Thank you Good night 네 Thank you 먼 훗날 가족들이 손 꼭 잡고 우리 한국 여기를 진짜 잘했다 라는 얘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세 분의 미래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오 오오 아 이게 뭐야 진이 몰랐 예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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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라마 빨리 뺄 빨리 빨리 한국에서는 빨리 빨리 안 나가면 못 살아 아 아이 오오 오오 고개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